저기요, 혹시 먹방 도전해보실래요? 아니, 저는 밥 먹고 와가지고 성공하면 2만원 지금은 한국사람들이 계속 내가 해보자고 하는데 안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지 아니면 그냥 싫은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여자가 필리핀? 그 여자가 해보니까 이 동생도 해보려고 지금 해본다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 더 도전해보려고요 그래서 파이팅! 파이팅! 너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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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맛 다 섞어야돼 다 섞어야돼 왜 좀 안 돼? 다 섞어야돼 다 섞어야돼 다 섞어야돼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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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탐 disc 많이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드세요 드세요 2만원 2만원 1만원 3분 3분 참아야 돼요 아직 3분 3분 건물은 안 먹었어요 보여주면 한 번 감이 해봐요 다 먹었어요? 네 건물만 남았어요 네 시작 3분 이제 참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먹고 이제 3분 참아야 돼요 발을 해 올인의 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진짜 기회가 얼마 남았어요? 1분 1분 남은 술 할 수 있어 3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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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, 바이바이 2만원, 성공 2만원, 성공 바이바이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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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에 2만원 걸고 있습니다 먼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, 고맙습니다 화이팅